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패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드라이버에 자신감이 많이 생기셨나요? 제가 의도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너무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지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어이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을 여러분께 가지고 와서 너무나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종목은 바로 도움닫기 멀리뛰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멀리뛰기 선수였는데 우리 멀리뛰기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막 달려와서 막 해서 위에 공중에서 쫙쫙쫙쫙 다리 막 걷기도 하고 옛날에 칼루이스, 어머 칼루이스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나이 들통나는 건데 그쵸? 그래도 뭐 우리 저랑 다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칼루이스 아실 거예요. 공중에서 가위뛰기 하면서 딱 착지해서 8m 몇 뛰고 세계기록도 보유하고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그랬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친구가 그 선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학교 끝나고 심심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무슨 연습을 하냐면 막 뛰어오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이게 발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팍 탁 해서 그냥 모래로 뛰는 이 정도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이상의 점프는 못 하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좀 제대로 뛰어봐.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달려오면서 뛰는 게 중요하지? 그랬더니 아니야. 발판 정확히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판을 밟았을 때 힘을 제대로 쓰는. 그래서 많이는 못 뛰지만 정확히 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멋있는 말투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더 무식하게. 그러면 여기서 달려오는 건 뭐야? 그러면 처음부터 뛰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본인이 중간 거리부터 막 뛰어오면서 또 연결을 해보고 마지막에 저 뒤에 달려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뛰고 마지막에 뛰는 걸로 연습을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달려오는 거였을까요? 딛고 뛰는 동작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딛고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저는 그거랑 골프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그 나이에 알겠습니까? 고등학생 때? 그런데 거기에서 듣고 흘렸던 그 이야기가 골프에 접목이 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스몰스윙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판도라 3탄에서 오른손의 역할, 그리고 판도라 4탄에서 옆구리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손은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스몰스윙에서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심지어 이렇게 뛰어놓고 잡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치는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잡은 상태에서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순간 오른손의 역할을 키워주는 그 동작 제가 말씀을 늘 드려요. 오른손은 뭐냐면요. 여포라고 해요. 제가 여포. 그리고 왼팔은 동탁이라고 해요. 초선이를 두고 여포를 싸우게 만드는 거죠. 야, 초선이를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일단 같이 싸우고 와라. 그런 식으로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포는 너무 무식하고 싸움만 잘해서 오른다리하고 왼다리 사이에서만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싸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동탁은 여포를 이쪽으로 데려갔다가 이만큼도 데려갔다가 이만큼도 데려갔다가 이만큼도 데려갔다가 이만큼도 데려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싸우지 않아요. 전장까지 딱 데려가서 싸울 때가 되면 여포는 빡! 힘을 발휘합니다. 오른손은 그렇게 무식하게 쓰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작은 스윙을 할 때 왼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는 왼손 스윙이다, 오른손 스윙이다 제가 명확히 정리해 드렸죠. 여기에서 작은 스윙일 때는 옆에 딱 보고 오른손으로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왼손을 잡는 동, 마는 동 해서 들어간 거예요. 옆에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한 194cm 나오잖아요. 딱 보고. 그런데 지금 뛰어서 치니까 약간 뒷당이 나는데 이렇게 잡아도 오른손으로 쳤다가 이런 식으로 쳐도 지금 거리만 한번 보자고요.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렇게 해도 한 170cm 정도 칠 수가 있어요. 또 보면서 딱 보고 왼손은 뉴트럴이든 스트롱이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딱 가서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늘려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멀리 뛰기로 하면. 제 친구가 했던 막 팍! 이거 했던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팍! 했던 이 연습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100m쯤부터 뛰어와서 팍! 뛰면 더 멀리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다 죽엄마! 오다가! 뛰어오다가 죽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선수들이 뛰는 20m 되는 남짓 그 달려오는 거리가 선수들의 체력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거 뛰어오다가 죽어서 헐떡 딴다 해가지고 뛰지 못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이 디디는 거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10m라고 생각되는 그 거리를 골프 스윙에서 10cm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른손의 역할, 왼손은 거의 놓고 있어도 되지 뭐. 다만 이제 스윙이 커지면 왼손 로테이션에 대한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래서 쭉 스윙을 왼손에 약간만 더 10cm 데리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그 순간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쓴 게 아니에요. 다 쓴 게 아니었지만 240cm쯤 나갔어요. 이 정도면 내가 선수들만큼은 못 뛰어도 그거에 준해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손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20m부터 한번 뛰어와 보자. 그래가지고 딱 해서 알았어. 그럼 왼손 내가 들으면 더 이렇게 갔다 올 테니까 너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잘 쳐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밀어주고 오른손은 똑같아요. 더 세게 친 것도 없어요. 그냥 오른다리 쪽에 들어왔을 때 그냥 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한 25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연 공을 세게 쳤을까요? 달려온다고 해가지고 눈 더 커져가지고 에이 이렇게 해서 뛰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이미 훈련된 여포의 전투력으로 그냥 오른다리에서 왼다리 치는 이 힘에 의해서 스윙만 더 크게 해서 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언 때도 말씀드릴 거고 유틸리 때도 말씀드릴 거고 페어웨이 우드 때도 말씀드릴 거고 늘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래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스윙 커지면 벌써 오른손 여기서부터 하나도 안 아프지. 선생님들한테 맞아보면 하나도 안 아프지.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말썽꾸러기여서 선생님한테 메루도 맞아보고 이것도 맞아 봤죠. 우리 세대 땐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분노하는 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죠. 힘 다 빠지니까. 근데 여기서 오다가 빡 때리면 요구관에서 응 해가지고 남자분들은 웃고 있을 거예요. 다 맞아 봤으니까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나올 판도라는 다 나왔습니다. 드라이버 시리즈에서 나올 판도라는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에 판도라 사탄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판도라 사탄은 정말 골프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치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아쉬운 마음에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드리는 건 기술적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멀리 뛰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리고 농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쏘는 건 결국 여기잖아요. 뭐 많이 뛴다고 막 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가장 핵심 구간에 움직이는 동작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연습을 할 때 괜히 힘 빼지 말고 여기에서 스몰 스윙 구간 핵심 구간에서 여포의 전투력을 키우십시오. 그게 왼쪽으로 감기든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든 똑바로 가든 일단은 여포의 전투력을 키우세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한 200에 맞춰서 보여드리지만 이 정도 타격을 했을 때는 110에서 220정도를 쳐요.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는 그냥 저는 200정도를 맞춰 칩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한 220정도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10cm 더 간다고 해서 막 월등히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거리를 내는 건 이 구간이니까. 그냥 도움닫기 좀만 더 한 것 뿐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면 제 드라이버 몇 탄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쭉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클럽이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안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한 의지로 공유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광고는 다 봐주시는 센스 요즘에 개인적으로 선물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제 진심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육대 구독 초육대 구독 초육대 구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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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